여러분 제가 지금은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가지 옷들도 가져오고 깜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하는거라 좀 떨리네요 잘할 수 있겠죠? 오늘 되게 여러가지 신발과 스커트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비교하는 영상이랑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마쳤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하는거기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 초반부터 지켜보셨던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댓글도 재밌게 달아주셔서 재밌는 방송 했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의상은 오늘의 마지막 룩!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신 것들로 오늘 한번 코디를 해보고 착용도 해보는 컨텐츠를 가져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